10월 시간 재밌는 놀이! 저희가 이 재밌는 놀이 무궁화꽃을 피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엄청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바로 저희들의 이 발을 조금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신발끈을 묶어놨습니다. 그럼 바지를 못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치마를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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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거 뚱보, 뚱보필이! 맨날 우리 둘이 술래 아니야! 아니, 무슨 짠 것도 아니고 맨날 이러네요. 가위바위보! 또 술래야, 여러분! 남자는 무기죠! 기세요! 재밌는 놀이! 재미없다! 자, 시! 진짜 안 봐주고 진짜 안 봐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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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당연하죠! 준비! 자, 문화꽃이 피었습니다! 형도니! 왜요? 봐주고 있어, 진짜! 그냥 그리고 형도니! 형도니! 왜 이렇게 귀엽게 부르세요! 습관이다, 습관이! 옷은 벗어 집어서 귀여움 다 떨어져! 습관이다,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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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또 다리를 떠? 다리를 떠서 그래! 다리를 떠서 그래! 날씨에 추우니까, 날씨 따뜻한데 왜 그래요 또!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짜증 낸다 또 왜 그래 또! 짜증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알았어 짜증 내지 말고! 빨리 얘기해 봐 웃으면서! 아 아파서 그래요! 웃으면서 얘기해 봐! 아 아프다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라니까! 아 아파서 그래! 아 진짜 아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쯤 입고 가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야! 이야! 자 이제 트위스트! 자 이제 트위스트! 천천히 트위스트! 어 넘어줘 넘어줘 넘어줘! 사과이 사과이 사과이! 어깨 영철이 더 억고! 어 넘어줘 넘어줘 넘어줘! 사과이 사과이 사과이! 어깨 영철이 더 억고! 아아! 딸락! 딸락! 아니 방영수 씨는 옷보다 먼저 나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 불편이죠! 네가 제일 빠르잖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defending 수색 씨 뭐 하는거야!? 안 드려져요 머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tactic 발 Filha Gl حفظ! 무궁화꽃이 피했습니다! 누군가 꽃이 비었습니다. 누군가 꽃이 비었습니다. 가리지 마. 누군가 봐. 누군가 꽃이 비었습니다. 누군가 꽃이 비었습니다. 누군가 안 보여. 저 카메라 나와야죠 형님. 아니 지금 나랑 원하는 또 도노트들이 있잖아 형님. 도노트들이 있잖아 형님. 소녀 때들? 소녀팬들. 야 이제 막막하다. 막막하다. 노철 씨. 아니요. 소녀떼들이라뇨. 아니 소녀떼들 이미 팬들이에요? 이제 마음이에요 이제 마음.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안 보이구나. 잘했어 잘했어. 무궁화가 좀 했습니다. 아 형 형. 아 형 형. 진짜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아니그러면. 내가 봤는데 왜 그래요. 아니다 하니까요. 빨리 가요 그냥. 밀어버려. 전 에이스가 아니야. 오 뭐야. 또 갈랐다. 알았다 알았다. 괜찮아요. 진짜. 진짜 아니시장구. 여기 끊으면 안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올려야겠다. 안 들어가. 한 번씩 걸렸다. 손가락 세기, 손가락 세기. 위보이 같으신데요. 여기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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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번 가봤어. 아 두 분, 두 분 남았다. 거기 앉아줄래. 거기 앉아줄래. 여기 앉아줄래. 여기 앉아줄래. 여기 앉아줄래. 우리가 게임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자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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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빨리 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했더라고요. 진짜 너무하다. 게임의 극적이에요, 이런. 아니, 뭐 해야지. 안 보고 하니까 그러죠. 걸렸잖아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너무 짜증낸다, 오늘. 자기도 이렇게 귀엽게 걸으면서 나한테. 아니, 근데 별로 안 귀엽잖아요. 나에 비하면 그렇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얘 봐따, 귀여운 척 하는 거 봐. 이런 걸 집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얘는 귀엽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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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다! 긴장된다! 뭐가 거짓말씀다! 뭐가 거짓말씀다! 벌칙있죠? 뭐가 거짓말씀다! 뭐가 거짓말씀다! 아니, 너는 침묵듯이에요! 잘못하면 되겠지! 잘못하니까! 아, 날 쓰러워요! 날 쓰러워요! 진호아, 너는 뜨지? 실례! 벌칙! 벌칙! 재밌는 놀이!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타임! 아니, 내 옷을 집어보면 어떻게 해요? 방금 집어넣어! 진짜 죽인다! 아니, 내 옷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야! 아! 아니, 손 내린거 보세요! 그게 걸린거예요 형님! 그게 걸린거예요 형님! 아니, 움직이면 안돼요 형님! 그냥 내렸어요, 아니요! 그게 걸린거예요 형님! 네가 날 보고 내가 되는 거 아냐? 네가 날 보고!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내리고! 아니, 형님! 네가 나 갔잖아! 아니, 댄스 위에 부탁할 거예요 형님! 네가 나 갔잖아! 보고 내밀다면 한번, 네가 안 도가했면 안 도가했냐! 안 도가 됨 내가 터누게 되겠지! teu 안 도가? 걸지! 방금 Rodriguez! 그럼 내 손을 다시 올릴게요! 아니, 자꾸 먹으러 와요, 형님. 걸린 거예요, 형님. 아니, 박명수 씨. 죄송하다는 건 걸린 겁니다. 봐봐, 지금 이해를 못해. 박명수 씨, 근데 그거는. 아니, 그래미수 씨, 나이버 씨 못해. 아니, 그게 아니고 중재를 하려면 옷을 제대로 입고 해야 되잖아요. 박명수 씨는 걸린 겁니다. 아니, 봐봐요. 저는 산 거고요. 걸린 거야. 네, 사셨습니다. 네, 사셨습니다. 아, 참. 오, 친한 게 더 친한 게 더. 오케이. 스피리아. 왜 이런 거. 스피리아. 왜 이런 거. 다들 너무 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들끼리는 경쟁하면 안 되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야, 박명수 씨가 제가 천천히니까 새끼가 선호를 제보해. 빨리 들어와. 떠나보라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뭐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너 왔다 갔다 해. 사이, 부대 형님이. 내가 손으로야? 아니, 우리 감시를 해야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둘이 저 어디 가서 해. 뭘 보여주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게임하는 거잖아, 너. 어우, 남사 시려. 좋아, 이번에 여유지. 내가 결판 내세요. 박자 드릴 거야, 제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이거 또 뭐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오해, 오해, 오시아. 우 SaaS 형님. 하하, 아, 이거 자꾸다. 하, 다 우세 형이네. 아, 이것들을 마라. 해요, Yan. 형, 숨을 쉬어 줘, 지금? 아, 그냥 자슴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동그려 laughed. 동그렷의 무궁화꽃이 주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왜 주먹을 줄이야? 이렇게 빠르면 쟤 마음대로.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파르르, 파르르, 파르르! 안 떴지, 안 떴지!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왜 이리 뭐야? 왜 이리 들어와? 아니, 뭐야, 이거는... 끊으시면 돼, 끊으시면 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 아니, 안 끝났잖아요!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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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큰일을 봤어! 아니, 타이지를 안 했어! 진노래! 저거 왜 딱딱그라뇨? 진노래! 저거 왜 딱딱그라뇨? 딱딱그라뇨! 자, 방영수 씨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사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아, 당연하죠! 자, 시작할까요? 어버커스! 탈락! 어, 탈락! 이런 식으로 하면 탈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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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을 해야지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아, 형님 몸을! 아, 형님 몸을! 손도 이렇게 해야죠! 시작합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무거운 거 집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나, 왜 딱 걸렸어! flee regular! 나, 여보세요 나, 진짜 메뚜기에 뛰어가는 거 같은데? 갑니다 누가 무슨 일지? 누가 무슨 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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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무슨 일지? 어휴 흔チ게 그렇다 cui 흔 clones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무거운 것은 꽃 집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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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화 뭐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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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입니다는 너무 짧잖아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Pf 무궁화야 무궁화야 무하가가니 Voil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잘생겼다. 정준아 잘생겼다. 멋있다. 월짱이다, 월짱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홍철아. 대답 잘한다. 대답 잘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떨렸다, 떨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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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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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성이야 살수성이야 살수성이다 재밌는 놀이! 정준화 씨 엉덩이로 이현승이! 자 무한도전 짱! 짱! 방송이 뭔가 좀 교훈이 있어야 돼요 무한도전 짱! 교훈은 또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교관이? 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차라리 얼굴 풍만하다 얼굴 풍만해 끝까지 웃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짱! 아 그게 아닌데 우리가 벌칙이야 우리가 벌칙이야 믿음이 큰하게 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5, 6, 7, 8 무! 모르겠다! 멋있다! 멋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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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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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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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하하하